어떤 인간이 그랬다.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. 너 뭐하냐? 그래서 수미란에 가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? 어우 잊지 말라고 진짜! 승희야! 야! 너 여기서 뭐해? 나 남자친구 있다. 남자친구 자기 앞에 어르신도 하지 마라! 그런 말이야! 술 마세요 얘기해. 아이 소중한다 이거.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나 싶은 순간이 3초래.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.